집에 일찍 가시려고. 난 그런 사람이 마음에 들어. 난 일하려고 모였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갖고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이경규 씨도 그런 것 같더라. 그래야지. 난 제일 신경질 나는 현장에 딱 나왔는데 감독이 와갖고 여기가 가면 스바 카메라를 어디다. 나 이러고 시작하면 아 이거 오늘 하루 밤 새겠구나. 집에서 공부해갖고 왔어야지 이거. 이러면 곤란하잖아요. 두 분이 예능 하나 하세요. 한 시간 반 안에 끝내는 거. 그저 그저 넝굴땅을 가지고 상도 타시고. 상턴 거는 핫딱지 났어요. 왜냐하면 그게 뭐야. 사람을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욕을 좀 하고. 왜냐하면 늙은이를 불러다 놓고 우수상을 주면서 아이는 최우수상을 주면 다 불러요. 그게 뭐야. 응? 나 걔보다 못했다는 거 아니야. 아니 뭐 나이 먹었다 그래서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. 그런데 좀 그렇죠 그거는. 그래갖고 핫딱지 나 손놨어 받으면서도. 생방송만 아니면 그냥 왔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MC를 시켰구나. 내가 못 가네. 살 수가 없잖아. 응. 화났어요. 그러니까요. MC를 보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거기서도 뭐 돌짚고 막 날리셨다면서요. 안 했어요 돌짚고. 약간 좀 비아냥되는데 너무 잘 비아냥돼서 모르는 것 같더라. 내가 탈 때 정말 상이 공정한 상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상을 타는 거 보니까 그랬는데 그건 난 속으로 꼬라서 한 소리거든. 아무도 모르던데. 저분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신가 보다. 그러던데. 언제 뭐 시간 내시면 저랑 뒷담화 시원하나 진짜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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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뭐 그 배우가 된 이유가 또. 그래요. 어머님 때문이시라고. 우리 엄마 모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디 학교를 나오면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가 다 있었어요 뭐가. 그 어디 학교를 나온 사람이 어디 대학을 못 가면. 그거는 막 인간도 아니야. 어떻게 저런 애가 집안에 나가고 집안 망신을 시키나 이러면. 제가 그렇게 됐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데서 큰 딸이니까. 엄마한테는 내가 늘 스타였어 그러니까. 자기의 자랑이었어 그러니까. 엄마의 그냥 꿈이었겠죠. 내가 뭐 운변대회 나가서 1등하고 뭐 백일장에 나가서 1등하고 뭐 이러니까. 너무 까뜨기를 했나요 제가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우리 나라 할 때는. 겸손한 척 하면서. 또 쓱하. 공부를 잘 하신 거 아닙니까. 공부도 잘했대요. 그때 나랑 잘했대요. 국민학교 때 못하니까 몇 명 되겠어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. 몇 명 여기 다 있어요. 여기 다 있습니다. 그래갖고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 엄마한테. 엄마는 의사가 되길 바랬거든요 우리 엄마가. 그러니까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 자랑이 되고 또 뭐 그럴 텐데.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갖고. 내가 그게 아마. 너무 저기 중압감이 있었나 봐요. 근데 혹시 그렇게 남의 앞에 나서는 탈런트 같은 거 같으면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을까. 그래갖고. 저는 이제 탈런트 처음을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처음 하실 거예요. 내가 왜 배우가 됐는지를. 그래서 어머님께서 혹시 촬영장에 오셔가지고 감독님들한테도 돌직구를 달린다고. 아 제가 화녀 찍을 때인데. 네 화녀. 그러니까 처음 영화 출연을 하는 건데. 막 우리 엄마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밤을 새니까. 우리 엄마가 촬영장에 때 오신 거예요.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뚝섬 세트장 그런 거는 막 창고지 그게 세트장이 아니잖아요. 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기절을 했나 봐.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또 막 불현듯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. 문을 그 세트장 문을 벌꺼이 열고 들어오면서 뭐 들어하는 짓이냐고. 영화 촬영 현장이에요.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들어온 거 아니에요. 이게 뭐 들어하는 짓이냐고. 그거 뭐 따님이랑 사랑이 있겠죠 그렇죠. 안 들어오고 막 이러겠죠. 이해가 안 가죠. 우리 엄마는 교육 공무원이신데 9시에 출근해갖고 5시에 딱 끝나고 있는데. 저녁이면 돌려 보내줘야 되는데. 그렇지. 어저께도 안 돌려보냈으면 오늘은 아침에 그냥 돌려보내야 돼. 오늘 학교 갔다 와도 안 왔으니까.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이제 촬영 현장에 뛰어두셨고. 저. 그렇게 얘기하지만. 저.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놀래갖고 오셨다 그래야지. 아.